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왜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단 거 없습니다.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체제를 출범시키고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악질적인 경우가 많죠.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지만 그냥 자기 동포를 개폐듯이 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북한인 겁니다. 남미의 이름들 그런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보더라도 남미 국가들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혼드라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쿠바처럼 망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쿠바하고 이런 북한을 비교해보기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처럼 잔인한 그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의 이런 dna 가운데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정권을 적여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가게 되면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수탈하려고 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목표는 딴 거 아닙니다. 세상 한번 뒤집어가지고 우리끼리 헤쳐먹자 그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왜 하냐 조작을 왜 하겠습니까 조작을 하는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세상 뒤엎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선전선동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우 몰고 다니면 이번에 이런 의사 여러분들 때려잡는 걸 보니까 그 선전선동하면 금세 넘어가겠대요 사람들이 가진 놈들 다 물러가라 하고 뭡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장악한 겁니다. 꼼짝 달성할 수 없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선거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미친놈으로 다 몰아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선거가 넘어가가지고 윤 대통령이 물러서게 되면 이 방송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방송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은 이런 방송에서 비난을 하더라도 뭡니까 내버려 두겠지만 그 사람들은 못 참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냥 철퇴를 가하겠죠. 그럼 이러면 홍콩이 그냥 입 다 다물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맞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허정구 선생 한국경제신문에 오래 근무하셨던 그런 언론인입니다. 여전히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지만 실력이 있죠. 은퇴한 언론인 가운데 이렇게 목소리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발신을 가끔 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너희가 여러분들 뭡니까 떡을 치든 장골을 치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숨어버립니다. 은퇴자 생활이란 것이 은퇴자 생활이란 것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젊은 날하고 달리 사람의 욕망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살만큼 살았고 애들 다 키웠으니까 너희가 부정선거를 때리 해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나든 간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이야. 이렇게 그냥 완전히 외면을 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딱 닫고 뭡니까 내가 글을 쓰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징글징글한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여러분 입을 다물러 버리고 그냥 초야에 묻혀버린 겁니다. 어차피 뭡니까 망하는 나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이미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허정구 선생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그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힘이 될 겁니다. 여전히 필력이 매섞고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민주당.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사전투표를 31.3%를 소수점 한자리까지 알아맞혔습니다.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는 처음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가 나온 뒤에 그는 페이스북에 31.3 화이팅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사전투표 이틀 전인 4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투표율 31.3% 최종투표율 11.71.3%를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표소에 나와 표를 찍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즉 두 가지 투표율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뜻합니다. 탄핵과 개헌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이 줄곧 외천 수건 사업입니다. 1차 목표인 사전투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건 사업은 이제 구부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 내키지 않지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당일 투표에 나가셔서 표 던져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 의석은 자동으로 늘어나는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멀게는 4년 전인 2021대 2020년 4.15 총선 가깝게는 지난해 10월 11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것을 실증했습니다. 사전투표에는 민주당 압승 공식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숨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민주당의 몰표를 몰아주는 도깨비 방망이 다른 말로 하면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미 쑤셔 넣은 겁니다. 최소 346만 표를 지금 쑤셔 넣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있겠습니까 사전투표 마치고 나면 선거 얼추 끝난 겁니다. 346만 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소 346만 표를. 전산조작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허정구 선생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그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 곳곳에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장면을 적발하여 모니터하고 실제 개수한 것 차이를 적발해서 2위를 제기했지만 대한민국의 희극과 비극은 책임을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대통령부터 말당까지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들은 선거 부정을 은폐할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극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국가기관도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정거를 들이대더나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윤정부고 윤정부의 성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 자체인 겁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는 1384만 명으로 21대보다 210만 명이 늘어났다. 21대처럼 사전투표 민주당 압선 공식이 가동된다면 민주당의 수건 사업인 22백석 확보는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293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것이 293만 표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도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럼 이번은 어떻겠냐 293만 표 정도가 아니고 최소 246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것 같다는 거죠. 최소 최대 461만 표 정도 집어넣을 것 같다. 그래서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력 세력인 586 세력들이 결국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의 부정선거를 통해가 결국은 권력을 모두 다 획득해서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정구 선생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허정구 선생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선관위는 31.3%를 마친 일도 예사롭지 않거니와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착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바람이다. 아주 끈끈한 관계인 겁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협조관계를 몇 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세상이 다 아는 대로 이들 양쪽의 유착관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쪽 사람들은 그들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간파하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선관위의 입에 발린 말부가 선체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7월 법관 출신 김용빈을 사무총장으로 들여보냈으니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익들은 항상 당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당할 겁니다. 나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방송을 4년째 하면서도 때로는 뭡니까 정말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징글징글한지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저질인지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지 그렇지만 김용빈 총장은 투표자수 부풀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직접 날인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마피아 같은 선관위 조직이 바위처럼 단단한 사실만 확인시켜줬다.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이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약조가 있는지 무슨 약점인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책임이 7안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